이분 머리 스타일이... 이분은 머리 스타일이 가장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신경을 쓰면서 머리를 좀 시간 들여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막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긴 머리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그냥 머리가 아니라 브릿지 입니다. 하얀 색깔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만큼이 하얗습니다. 하얀 브릿지. 하얀 색깔 여기서 브릿지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하얀색 브릿지를 사인펜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여기도 브릿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얀 브릿지 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안보입니다. 이게 어떡하죠? 브릿지가 안보이니까. 여기 지금 요 한줄이 쫙 요것이 브릿지. 하얀색 브릿지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갈색. 그렇습니다. 속눈썹 아주 긴 것 하셨어요. 아름다운 속눈썹입니다. 빨간 옷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냥 처리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잘못 처리하면 이 아름다운 머리. 머릿결 망가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옷에 어떤 무늬가 하나 있습니다. 대찌도 하나 있구요. 빨간 옷입니다. 여기가 어깨가 이렇게 살짝 나왔어요. 어깨가 살짝 나왔습니다. 사인할 때도 없어졌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다 사인 넣을게요. 영상 공유하십시오. 영상 공유하십시오.